안녕하세요 퀸에스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샤보트 하트 센터에서 재즈 공유하러 왔거든요 샤보트 하트 센터 제가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멀어가지고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저희 자리 바로 만났습니다. 이따가게 대푸본 청사 송혜영입니다. 대푸본 밀푸른 장례회의 제1회 밀푸른 한인우학회 개최를 시작합니다. 밀푸른 장례회의 제1회 밀푸른 한인우학회 개최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설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와드릴게요. 설정 부분은 샤보트 위만입니다. 피아노의 공유공 한인, 데이트의 주정기 문이 수고해주십니다. 변명은 대카타와 스토리오바트 선입니다. 우리의 화제의 공유공 한인의 공유공 한인의 공유공 한인의 공유공 한인의 공유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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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